지금까지 여러분은 매거진 애터미를 통해서 제품 카탈로그를 통해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가장 표준화되고 공식적이며 글로벌한 애터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9 글로벌 애터미 회사 소개서 우리는 회사 소개서를 통해 애터미를 알리고 전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애터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애터미를 연결하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소개하는 단 하나의 표준 2019 글로벌 애터미 회사 소개서